히히 카드 아싸 저기 역각 1등상 마침 보스도 쓸 안판붙자 보소기 디펙트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로봇 디펙트가 간다 3개타 너무 좋은데 아들레미 와 이게 카드지 이게 희귀 카드지 갓분열 디넘감 앗 사망위기 디펙트 사망설 8 16 8 사택에서 숨쉰채 발견 임금체불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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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각 왜 안나오냐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produit 임금체불물 임금체불류물 임금체불발 해당 haste 와싸 아 성직자한테 힐 받는게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맹거 맹...거 넌지실 무적 Ftl 에너자이적 신성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체력이 애매하네 39면 쫄 필요없겠다 쩔 쩔쓰 신성이 빨리 나올거라고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늦게 나와도 괜찮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다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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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 쩔쩔쩔 야쩔쩔 슬라임 먼저 잡을걸 쩔쩔 쩔쩔 쩔쩔쩔 쩔쩔 혈괴됫 뮈알 쩔쩔 에큐에클럽 메아리 메 메아리 보다 하위모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니? 룬피아위모? 이거 진짜 합하기랑 터보 없으면 오래 볼 수도 있겠는데 핵분열이 꼴받기하니까 룬피아 등 봐봐 룬피가 필요한 이유 바로 증명됨 자식이 바려 맨날 첫 턴에 잡히고 복복성 내게 힘을 줘 복시라 돌리 알고리즘 할까? 돌리 압하기 할까? 돌리 조각보험 할까? 실명도 좋은데 첨탑 실명제 손 받자 에벅이네 복복성 이거 역대 터질 징조다 징조 징조를 보는 자 점수리 역대 인성특 신성특 신성 주인공이라 마지막에 등장함 냉불 너브 호감인데 뭐지? 왜 아니다 덱이 덱이 데타 세니까 드로우가 좀 이상해도 별 생각이 안 드네 그런갑다 그런갑다 갱약할 때 드로스레이가 지나오면은 꼴받는데 어지러워 내 마음이었다 신성 마지막 장에 있어도 별 생각이 안 드는걸 그런갑다 그런갑다 싶다 어차피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쓰레기 게임인건 맞지 그건 맞지만 쓰레기 게임이 아니라고는 안 했다 쓰레기 게임이 아니라고는 안 했다 부채슬로 좀 드세요 이즈 고구마버섯 첫 턴킬 자 소로꾼 앗 아 쓰레기 게임 시동거네 잠깐만 으어 쓰레기 게임 보스 아 ㅋ ㅋ ㅋ ㅋ ㅋ 신성어디서 뭐하냐고 오갱기 데스까 여깄다 와 왜케 약함? 게노삼? 53딜 밖에 안된다고? 너무 약하군 재활용 재활용 애매한데 방열판 할까? 방열판 할까? 재활용 할까? 5,000원 찬스? 나중에 나오겠지? 다른 선택지가 너무 좋음 뭐 강화지? 잠이나 잘까? 뭐 강화지? 잠이나 잘까? 응 어깨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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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하네 뭔가 아 아니 분명 분명 안 맞고 있는데 왜 억울하지? 반대도 안 맞았으면 억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억울하네 억울해야 될 건 첨탑 어딘가에 묻혀있는 디펙트일텐데 500원을 지키려다 첨탑에 잠든 디펙트가 억울해야지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 아니? 타격 강화? 좀 고수신 듯 슬달 알 인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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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용 좀 주시겠어요 아이고 왜 쏘안하냐 근데? 탐색 백분열 탐색이요 탐색기 뱅울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복시리방울 헐 스포벤좀 스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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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탓수 8장 있는거 너무 마음에 안드는 잘 가다 터지는거 아님 이덕 스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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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스포벤 스포벤 예멸 가능 가방이라도 주면 좋겠다 아 죽이면 안되는데 아들 키워드인데 안돼 또 강모음 아니 조각도 좋은데 적어줘 축전기 줘 백분열 병번개냐 2턴이나 3턴쯤에 잡히면 좋을텐데 웃음 MOHAM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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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KAMON 으음... 냉정함... 왜케 잘나옴... 어 예... 조각? 탑? 탐? 탐색이 제일 낫겠다... 신... 성 애매해요... 내 체력 어디간... 근데 타격 수비 개 많아서... 이 정도 말리는 거는... 아... 그럴만하다... 딱히 드로가 망한 건 아니고... 물론 드로도 망하긴 했지만... 망할만해서 망했다 이 말이야... 밖에 없을 수 없었어... 엄마가 안되다... 엇... 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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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드 내는데 사퇴하네 룬 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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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신성 빨리 나오면 죽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으이그 화상아 아 아니 어떻게 이게 탐색 2장 있는 덱이야 아 그..아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왜 화를 내고 그런 도와버림 니은 게임하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죠 게임일 뿐인데 아 아 아 게임 화상 넉넉하게 넣어주네 인심좋은 데메시스 인심좋은 데메시스 꿀걸이 숙전기 백파워는 다 채운거 같은데 야호 가방 호우 아 아 아 아이씨 황어력 울렸어야겠네 아니야 고기각이야 오히려 좋아 축전기 나왔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제멍 쥐 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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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수가 너무 많아 아이 니드 힐링 타수 더럽게 많네 진짜 아 진짜 타수 때문에 역배 터지는거 아냐 라고 할 뻔 어둠을 넣는게 과연 맞는 선택지인가 설마가 사람은 잡아도 로봇은 못 잡을 수도 있지 이거 그냥 상점가서 룬축전기 찾는게 나을거 같은데 응 안좋어 다음 상점에서 룬축전기 찾아본 룬축전기 룬립국 룬축전기 칠수가 없네 자신이 없는 D팩트 계속 룬축전기 룬축전기 칠수가 없네 그냥 마저 액트4에서는 어떨까 두렵..다 뺑 배어패꺼 잘못 썼네도 이 정도면 깎아는 잡은 것 같은데 제 덱을 망친 타격을 10년 뒤에 죽여주세요 제 덱을 망친 타격을 10년 뒤 아잉? 가가 가가 포도 익히는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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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되게 옳게 된 대로지 오이오이 타격 후비는 오직 상점 주인만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었냐구 범프좀 나오나 당황할게 없어 와우 본버 성공 이걸 성공하네 아니 운동해봐 내가 이겨 와우 본버 뭐해 보아라 진짜 진짜 너무 센거 아냐 이펙트 이펙트 너프해야겠네 밸런스 패치하는 김에 왓처도 상향 좀 해주고 디펙트는 너무 강하니까 조금 너프해주고 조금 너프해주고 이펙트가 그렇다고 하네요 이펙트가 그렇다고 하네요 안 이중시점 왜 안나와 도박군 민포 버리고 깨씨를 버릴까 깨씨를 버릴까 깨씨 필요할 것 같은데 요정 버리는게 맞지 않나 깨씨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요정이 민포보다는 많이 막을 것 같다 어저케 서택 스택트 셧턴이 아니네 벌써 이긴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드는 것인데요 류수진열립 후원 감사합니다 적당히를 잊어버린 이펙트 아 임마 맨날 선천이라고 욕하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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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구체 저거 어둠페오래 다시 갔어 오지? 이겨왔어 아 봉봉 사망 요정특 공짜임 야 어떻게 부적이 명스택이지 쪼개는 가면 40원 배달원 133원 성스텐 구딜 고기 한입만 먹음 22222222 남은 스택도 2하 쌍절콩 긁어내기 짚기 실패 난이 긁어내기 났을 때 옆에 카드 보상이 너무 좋았어 왔넘 디 자자